자, 이번에 에이스를 끝끄러운 슈퍼주니어의 은혁! 은혁이 형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 궁금해지네요. 2, 2, 3! 은혁, 긴장된 표정, 스마트! 아우, 맞다! 아우, 맞다! 은혁, 좋습니다. 현재 기록은 1분 11초 때가 케빈의 1위 기록이고요. 케빈의 1위 기록이고요. 좋습니다, 은혁. 우와, 잘한다, 잘한다. 10초. 3단계 실직하는 은혁. 굉장히 빠릅니다. 자, 철봉 구간 빠르게. 좋습니다. 리듬이 가난 은혁. 본바. 19초. 자, 이제 4단계는 단급이 필요해요. 자, 이제 올라가는... 가벼워, 가벼워. 자, 이제 올라가는...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자, 이제 올라가는...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자, 다시 살아났어요. 자, 올라갔다가... 그렇죠. 바꿔 타야죠! 이게 왠진인가요? 바꿔 타야죠! 이게 왠진인가요? 은혁 실패합니다! 이게 왠진인가요, 은혁 실패합니다! 아, 은혁은 항상 아쉽게 아쉽게 털어 그래요. 이특이 떨어졌던 바로 그거. 에이스였던 은혁. 이특과 똑같이 떨어진 데서 떨어졌어요. 36초잖아요. 더 빨라요. 제가 더 운동신경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던 거라 요령을 모르고, 네, 처음 해보는데. 드림팀에서 변명은 안 통합니다. 타라다 타코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